하루야! 단우야! 너 수술해? 심장이 안 좋대? 괜찮아? 백기형 이 자식이 진짜. 아니야. 나 되게 건강해. 정말이지? 그럼! 완전 건강, 완전 정상 수치! 다행이다. 예고 없이 이럴 때만 빼고. 아... 미안. 가자 하루야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니네들이 그려볼 거야. 너희들만의 마스터 피스를 그려봐. 네! 아, 끊어달라고 이거! 괜찮아? 응, 응. 나 괜찮아. 괜찮아. 가자. 가자. 아... 왜 저래? 나 뭘로 그래? 위험할 것 같아. 뭘로 그러지? 괜찮아? 응! 응. 네? 아, 아이고 이거 죄송스럽게 대충... 미안하다, 다는. 다는 많이 놀랬지? 아니, 괜찮아. 어떡할까? 나도 감싸까? 아니, 괜찮아. 나 괜찮아. 나 괜찮아. 괜찮아? 나 괜찮아 하루야. 내가 안 괜찮아. 이야, 애들이 기억 못 한다고 막 나가네. 이 애정표는 그냥 막... 이 스킨십엔 후진이 없다고들 하던데? 벌써 포옹이면... 둘이 뽀뽀라도 한 거 아니야? 뽀뽀라도... 나! 야 씨... 아 이 뭔데? 하루가... 하라뇨? 조심 좀 하라고. 조심 좀 할게! 미안, 가자.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야, 하루 왜 그래? 몰라. 너 괜찮냐고? 응, 나 괜찮아. 안녕? 아픈 건 괜찮아? 응. 하루아침에 심장이 완전 건강해졌어. 아니, 누가 내 운명을 바꿔줬더라고. 그게 누굴까? 하루야, 내 운명이 변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. 단호야, 만약에 우리 이야기가 작가가 그린대로 가고 있는 거라면? 난 끝까지 바꿔보려고.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야 돼, 알았지? 정해진 이야기를 바꾸다 보면 결국엔 내 의지대로 운명도 만들 수 있는 거지. 성공만 하면 내가 너도 책임질게. 13번 시험보, 이게 우리 설정가. 정해진 이야기를 바꾸면 너도 나도 해피엔딩. 알았어,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. 은단호를 배워라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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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이 정도는 괜찮아. 하루야. 하루야. 하루야, 왜 그래? 하루야, 하루야. 책이 그려진 널 봤어. 네 심장이 다 나한테. 그러니까 괜찮아.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. 단호야. 단호야. 단호야 정신 차려. 단호야. 제발. 제발. 제발 다음 스테이지가 오게 해 주세요. 제발. 단호를. 단호를 살려주세요. 야, 여주다. 학교 끝나고 뭐 하냐? 왜? 아니 뭐 그냥. 데이트 신청? 비슷한 거. 단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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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. 만세. 수줍던 미소와